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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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대체 알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? 아, 나와봐. 이 새끼 머리털 빠졌더니 기억력까지 빠졌네. 아이, 아이, 됐고. 야, 다음 주는 백운대까지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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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야, 대동문 따라서 진달래 등선 나오거든. 거기 기가 막히데. 아, 그래? 그래. 저기요. 뭐 하시는 거예요, 새빨간 대낮부터?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되는 거 몰라요? 술 드시면 왜 안 되는데. 야, 야. 애한테 뭔 대꾸를 하냐. 알바? 응, 알았어요. 응, 알았으니까. 가, 꼬맹아. 아니, 이 양반들이. 이 양반들이? 아니, 나 진짜. 저기요, 저기요. 큰일 났어요. 2층에 썸났어요. 어? 아니, 그걸 왜 나한테 말해? 여기서 아저씨가 나이 제일 많잖아요. 어이, 뭘 하려고. 그래, 야. 내가 양반이긴 한데 어디다 대고 양반. 야, 점장 불러와, 아이씨. 말도 안 돼. 어이가 없네.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뭘 꼴아봐, 아이씨. 저, 손님. 이게 무슨 짓이, 무슨 일입니까? 뭐야, 점장이야? 어, 점장은 아니고 한낱 알바입니다만. 아니, 이 양반들이 신성한 매장에서 술을 먹잖아요. 어, 그러면 안 되지. 양반? 양반? 어이, 쥐어탱이 많은 놈이. 야, 그래, 마셨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냐, 주정을 했냐. 피해를 좀 주시는데. 어? 아닙니다. 예, 저 손님 저 규정상 저희 매장에서는 저기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. 그래, 우리가 마신 건 마신 건데 당신 점장이지? 대체 알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? 새파랗게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눈이나 똑바로 뜨고. 똑바로 안 뜨면. 뭐? 뭐, 뭐 이렇게 삐뜨려 뜨냐, 어? 어? 아, 이게 진짜 악하면 돈. 야, 일로와. 야, 하지마, 하지마. 야, 하지마, 하지마. 아, 나와봐. 야, 하지마. 야, 하지마. 야, 하. 너 뭐야, 이 새파냐, 넌. 사람 밀었냐, 지금? 너 뭐하는 새파냐? 어? 다 맛있어, 다 맛있어. 너 이 새파냐, 너. 야, 너 뭐 때렸냐? 야. 야, 야. 야, 너 이 새끼야, 너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